안녕하세요. 미국 미네소타에 사는 해피 제이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어디로 갈까요? 궁금하시죠? 오늘은 저희 친한 친구, 동생이죠? 40살 생일이에요. 40살 생일이에요. 미국에서는 40살 생일이 아주 중요한 생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친구들이랑 미녀 삼총사가 모여서 파티를 갑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제가 케이크랑 선물을 조금 사고 싶어가지고 지금 나갈게요. 자, 저희 집 동네에 있는 뷰틱에 도착했습니다. 조금 제 스타일하고는 틀린데, 조그맣게 친구 살 거 있나 싶어서 왔어요. 한번 가봅시다. 저는 저희 집 동네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저희 집 동네에 있는 뷰틱을 아니다. 저희가 집 동네에 있는 뷰틱이 찍고 있어요. 제가 집 동네에 있는 뷰틱을 아니다. 저희 집 동네에 있는 뷰틱이 찍고 싶어요. 그리고 애축이 찍고 있어요. 케이크 사러 갑니다 케이크 사러 갑니다 케이크 사러 갑니다 하이비 저희가 쑥그맣게 있어요 케이크 사러 갑니다 케이크 사러 갑니다 케이크 사러 갑니다 고춧가루 저녁떡 쓴베리 무스 케이크 중독독독 고춧가루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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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너무 잘가 뭔가 잘 맞췄어 꼬기만 해 여기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